우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포호 오랜 세월을 이어온 문화의 숨결은 이렇게 오늘과 맞닿고 있습니다 강릉의 북쪽 끝 주문지는 500여 척의 어산이 정박할 수 있는 동해 최대 어항인데요 짭조름하고 비릿한 바다 내염이 코끝으로 스며드는 이곳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연간 방문객이 100만명 이상이라는 주문진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값에 살 수 있어 1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요즘 한창 제철인 양미리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석쇠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운 양미리의 맛 과연 어떨까요? 따로 뭐 간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왜 딱 바다에서 자동 그대로 굉장히 맛있네요 간이 고소하기도 하고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척을 다 먹어야지 멸치보다 더 칼슘 몇 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미리가 좋다는 거예요 비좁은 길마저 정겹게 느껴지는 주문진 시장 바다에서 나는 거라면 없는 것 없이 다 있다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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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바다의 싱싱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곳에 오니 없던 기운도 펄펄 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시장도 너무 활기차고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말 저까지 완전 활기차지는 것 같아요 강릉이라고 하면 바닷가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 강릉은 면적의 약 70%가 산입니다 해발 천 미터가 넘는 험준한 산들이 애워싼 이곳에서도 오대산 소금강은 천하명승으로 꼽히는데요 조선의 대학자 율곡 이희 선생이 이곳을 보고 빼어난 경관이 작은 금강산 같다고 하여 소금강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이름답게 수많은 기암절경들이 끝없이 펼쳐지며 자연의 신비를 드러내는 소금강 소금강은 가을 단풍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지만 눈 덮인 겨울의 설경 역시도 일품입니다 겨울은 나름대로 조용하면서 편안하면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끔은 친구랑도 혼자도 자주 찾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등반객들이 잠시 걸음을 쉬어가는 이곳은 식당암이라고 부르는데요 백여명은 너끈히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평평한 이 바위는 신라의 마이태자가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군사를 훈련시키고 밥을 먹던 장소라고 하네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사실사철 옷을 갈아입으며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자연 마치 한 폭의 산수와 같은 절경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갑자기 눈앞을 가로막는 이 기암계석들은 만물쌍이라고 하는데요 기묘한 형상의 바위들과 나무들의 조화가 절묘합니다